라파와 나달 선수랑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어요. 라파와 나달 선수랑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